안녕하세요 호덕TV 입니다 요즘 뭐 엔시게임 트릭스트 잠깐 하고 있는데 우리 뽑기에서 이거 또 검색 카드가 나왔네요 검색 카드 묵법입니다 묵법 가금 전혀 안 했습니다 희귀일까 영웅일까 희귀일까 영웅일까 가봅시다 무료로 이걸 하나 줄기는 좋네 묵법입니다 묵법 아 녹색 하나도 없네 녹색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서 지금 검카가 나왔습니다 검카 아 영변 나오면 대박인데 영변 나오면 대박인데 희귀라도 감시덕시 해야 되지 꿀이라고 봐야지 꿀이다 꿀 쭉쭉 빨아라 쭉쭉 빨아라 꿀쭉 빨아라 안 먹혀 멘토 멘토 아 동작구 망비짱 빼기냐 뭐야 아 희귀이라도 뭐 어디고 뭐 희귀에 만족해야지 뭐 무료 뽑기인데 여기서 영변 나왔으면 대박인데 아 아쉽네요 트릭스터입니다 트릭스터 모바일 게임 홀가마을 유니지2에 접속해 봤는데요 뭐야 안 돼? 인전장비 날려보겠습니다 남아 인전건 무기도 날려버렸고 상대기 장갑 피아노 미치ê 그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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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그러지마 안 돼 어 안 돼 아악 아 날아간다 3 2 1 레즈 5 1 상대기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씨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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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